이어지는 무뎌면 특별한 무대가 되겠죠? 네, 가수입니다. 은지씨의 무대인데 뜨거운 신선한 고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뜨거운 목소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은지! 은지 최고! 저 아름다운 입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여러분, 다시 한번 두 번째 무대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후! 감사합니다. 저 아름다운 입에서 어떤 여꜂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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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